Bulgen 15분 Haben 이미 각가 죽어서 성형이 벌써 붙은거는거다 내가 위에서 건칠것이 괜찮을지 갈oric 죽는다는게 무슨 말이죠? 이 갈 vibes 아 제가 댄ARS을 줬습니다 이렇게 년자 죽기 전에 서류ался 아니면 그 사이에 길게 밀어, 떨어지게끔 밀어뒀어야 되는데 네가 펄쳐버리니까 이미 성현은 당연히 뜰 거 알고 이렇게 딱 붙잖아 공을 자꾸, 공이랑 이렇게를 자꾸 놓치잖아, 너가 빠져나가면 끝나는 거야, 그러니까 성현이 다 알고 뛰지 더 힘 있게 밀었어야지, 힘 있게 밀었어야지 톡 치니까 빠지지 틈이 닦아, 붙이지 말라니까 적금을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이럴 때 떨어지기 전에 빨리 찾아가야 돼 아 그래 붙이는 것 까지 해볼래? 아니 거짓말 하지마 니가 일부러 졌잖아 맞지? 니가 속으면 안된단 말이야 나이스 좋아 넌 보이는 각으로 친다 넌 보이는 각으로 쳐 내가 지금 늦추는 그 리듬과 발을 못 맞춰서 못 따라간거야 미리 간거야 무릎을 써야돼 발목을 쓰지 말고 그냥 낮춰 공이 안와도 항상 그냥 시작하면 낮추면 예 알겠습니다 무릎 낮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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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낮추면 공격이 좋은데 뭔가 조금 어색하다 좋은데 조금 어색해 어 좋았어 방금? 방금 괜찮았는데 그냥 힘 자체가 뽀뽀 스타드 좋아 좋아 왜 중심을 이렇게 썼어? 어? 딱 돌아야지 돈다고? 그러니까요 왼발 뒤집어 돌았어야 되는데 오케이 조금만 더 해보자 좋아 좋아 죄송합니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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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이렇게 해 그렇게 그렇게 대신에 너 빨리 와 좋아 좋아 아 준비야 공이랑 밑으로 맞춰 낮춰서 항상 여기 공이 똑같은 곳에 내가 서있으면 스파치스팅하면 각이 밑으로 막 이렇게 걸리는데 낮추면 길게 할거에요 저는 안걸려 낮춰 보자 예 낮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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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감사합니다 낮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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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뛰어야 돼 계속 아 왜 안돼요? 마지막 마지막이요 예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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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진의 성향을 보여야 해 공이 사이드로 많이 빠지는데 너가 왜 자꾸 전진의 성향을 가져? 사이드로 움직이는 성향을 가져야 하는데 자꾸 왜 앞뒤의 성향을 가져가? 오늘 여기까지 하자 두 개만 더, 마지막 수위? 아, 두 개만 더, 오케이 공이 사이드로 빠져나가지, 앞뒤로 빠져나가진 않는단 말이야 사이드 스텝을 더 신경 써야지, 사이드 스텝을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텝 나이스 도와줘 안,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두 개 이제 네가 이렇게 치면 우리도 이길라고 뺄 수 밖에 없어. 타이밍이. 근데 지금 여유가 없다. 괜찮아. 그래도 내가 쎈 것 같고. 아, 진짜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호시님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